크레이지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정말 너무 즐거웠고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반응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활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신발이 이건데 뮤비에서는 이걸 신었는데 이제 무대할 때는 이걸 못 신겠더라고요. 이게 이 파인 모양만큼 다 푹푹 파여서 되게 힘들게 구한 신발인데 너무 예뻐. 잘 어울려요. 그렇지만 춤은 출 수 없다. 다 푹푹 파여요. 뭘 해야 될까?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았네요. 아까 되게 잘 주무시던데. 이런 거 사셨는데? 봤죠? 오늘 또 한 개짜리네. 오늘 또 한 개짜리네. 사랑을 했다. 잘했다. 오늘 기관이에요? 여기 한 번만 더 하고. 너무 귀엽다. 홍순이 포즈 한 번만 해주세요. 홍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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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 아 또 하필 겉머리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내 머리 같더라고요. 오늘 준비됐던 머리띠랑 이런게 꽤 있네요 어때요? 이 패딩은 어떠신가요? 제가 추천물 통해서 여기 계신 미니들 중에서 거짓말은 아니고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던꺼 뺏어왔습니다. 뺏어 입었어요. 저는 많이 더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입으니까 그래요? 그럼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좀 버텨보다가 귀여워 오늘 저보고 누가 아까 화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내 마음을 녹용 진짜 진짜 MZ세대다운 농담이었다 밀레니엄 뭐예요? Z가 MZ가 밀레니엄 뭐 아니에요? 밀레니엄 TP죠 오렌지세대 X세대 X세대 계세요? 왜? 오케이 교환하겠습니다 난 뭐든 될 수 있지 아 아 강사님 강사님 좋아 너무 좋아 강사님 강사님 지기씨 아 제네럴 갓킹 뭐? 제네럴 갓킹 제네럴 갓킹? 재미없어 재미없어 강사님 이쪽 한 번 봐주세요 네? 이쪽 한 번 봐주세요 잘생겼다 너무 잘 어울린다 강사님 너무 분격하다 와 안 갓 안 갓 안 갓 안 갓 안 갓 안 킹 오 열심히 해 와 이거 오케이 되게 깨끗하다 유리아이 잘생겼어 잘생겼어 멋있다 완전 멋있다 완전 멋있다 우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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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귀여워 귀여워 약간 틱톡 춤 아니에요 이런 거? 틱톡 춤 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응 그래서 허리에 실으세요? 아니에요 응 응 응 응 넘어갈게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거 되게 근데 색감이 너무 좋다 핑크 색깔 이쁜게 응 응 어 그러네 약간 응원봉에도 괜찮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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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뿌리는 거지, 비룩 겨울에는 비룩방을 하고 여름에는 약간 워터밤 느낌으로 하지마! 정전기 크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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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색깔이 다 잘 어울리네 정전기 크리 갑시다 정전기 크리 갑시다 콜라 제일 잘 Ochor 뭐를 기다렸느냐. 저기요. 약간 막 핑 받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나는 늘.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20살 같다고요. 안 들려. 20살 같으려고. 감사합니다. 나는 늘 이 자리에 있다. 해가 지나. 저 달이 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대가 떠난 이 자리에. 난 늘 기다리고 있다. 내가. 말해보거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해보거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하하하. 그 놈 거짓말 잘하는구나. 되게 잘한다. 귀여워. 하하하하. 자. 선택해봐라. 내가 그 문안을 살려주겠다. 하하하하. 하하. 어느덧 청소하고 계시더라. 저거 되게 멋있다. 되게 무선 약간 저격수 같아. 근데 저렇게 찍으세요? 어제 여기다 윈이 써놨는데 이렇게 보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난 들어가 보겠다.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번 크레이지 활동 다들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언제 또 앨범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또 앨범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내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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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고마워. ALLL Dávq. 저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아쉽구려 고맙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다 때리고 갈게요. 네. 안녕. 안녕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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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녹아버려 반증 놀러